자 생성 확인 자 생성 확인 자 생성 확인 지그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두께요 확실히 먹으라고 살짝 견제 아 다시 뜨네 다시 줄을 주고 톡톡 치는게 느껴져요 지그시 살짝 여기서 감고 여기 턱이 있다고 했잖아 턱을 띄우고 띄운 상태에서 백스탭으로 공기 좀 매기고 공기 좀 매기고 딱에 비해 닿으면 안됩니다 떨어지니까 같이 않게 해서 쭉 땡겨와서 오케이 오케이 어우 이것도 빵이 좋아요 자 생성 확인 다시 나왔던 샹 샹 샹 샹 샹 샹 샹 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